미션 한 번만 할께요 연 1등 시 700개 두 판으로 오케이 콜 그럼 두 판 아르테미스 부터고 연 1등 아르테미스 아 근데 아르테미스 오랜만에 타는데 랩 내가 골라도 돼? 어려운 걸로 해야겠지 일단 천맥 광산으로 디스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릴카도 저격 왔어. 아 진짜 푸패드 왜 들어와. 1연승. 2연승하면 700개지. 마지막 면 뭐하지? 아찔한 다운힐 이런거 할까? 하쌀이. 아 근데 시뻘에 구인지는 어렵다. 아. 아. 거의 뭐이고. 가자. 야 이거 안 빠지나 이거. 1연승. 우와. 어디래. 이제 Party. 1연승. 아. 1연승. 아. 2연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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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연승. 3연승. 흔들리를 쫀나 빡세게 달려오네 실패해도 700개냐? 그게 중요해. 사람이 욕신되면 망해요. 진짜. 도전! 도전! 아! 아! 이게 리가 더워. 이게 리가 더워. 아! 막 짜있어! 뭐야! 아니 막 짜있어 얘들아! 생일이 잉은 시부레받자. 오케이! 아우! 시부레바 마지막에 무섭네. 자! 3연승 첨계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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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오케 멈춰, 으아아아 아아 지 value 참 맵은 멀리 들어가죠 조 jeden 하자Park 이런 사람 자 어이구 순수하지 아 긴장했나 아 아 존나 아르티미스가 빱세다 아 개쌰야 아 미친 아 아 이거 안해 개오바야 아니 미치하다고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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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덜려 써브레 3,2,1 맨날맨날 좋아요 스키스 살아있는 친구 1등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빵디에게 받침미 따잇 빵디 찰징어님 별풍선 500개의 룰렛 결과는 해수생술 해주세요 빵디 찰징어님 별풍선 500개의 룰렛 결과는 우리 빵디가 찬대 아이가 역시 우리 빵디 아이가 우리 빵디 아이가 한 beginners